3점 더 배울게요. 어? 3점 더 배준다고? 네. 뭐? 그럼 무슨 색깔 하고 싶어요? 바를 거예요, 아니면 붙일 거예요? 세상에, 빨간색 엄지야? 오, 이거는 세상에, 너무 예쁘다. 고마워. 네. 야, 잼잼 너무 잘 바른다. 물티슈 조금. 물티슈 조금. 닦으세요. 무서워도 괜찮아. 조금, 조금, 조금. 됐어요. 이제 다른 데. 오, 여기도 다른 색깔이야? 아니, 아니. 와, 오색 찬란하게 핑크 막 빨간 반짝이 장난 아니다. 고마워. 아, 양손 다 해야 되는 거야? 큰일 났네. 당장 내일 일해야 되는데. 톡질하러 가야 되는데. 아, 이건 스티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고마워. 됐어요. 그런 건데 고마워. 나 왜 이걸 못 지우는지,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. 가끔은 이게 다 보이잖아요. 야, 이거 뭐야? 아이고. 애기가 해줘서 그게 있더라고. 진짜 알죠? 진짜 알죠? 이거 빨리 먹어 봐요. 아, 이거 삼촌 치아가 임플란트여서 이 치아 나가. 내가 벗겨줄게. 삼촌 우리 다음에 일찍 만나서 놀아요. 삼촌 꼭 놀러가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크레파스랑 색연필 사 갖고 와서 재밌게 놀 줄 알았지? 네. 일찍 만나자. 네. 너무 잘 되었다. 내게만 잘 보이려고 με. 그래. 난터기 Spectacular 내가 viktig같아 그 KNV와가요. 나 recibir